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 땀이 너무 많이 난다. 죄송한데 스태프 여러분들 수정 좀 해주시면. 힘드시죠. 힘드시죠. 뜨거워 뜨거워. 수고하셨습니다. 제가 이거 1편을 봤는데 그 1급 비밀 분께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그런 CF를 하시더라고요. 네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원조는 이거다. 역시 물은 두산. 저 위 별.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? 뭐 하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. 미션 카드 한번 열어주세요. 네. 자 오늘의 미션은? 아니 미션이 아니고 저 팬분들이 항상 이렇게 이렇게 주시는 편지를 감사하게 항상 읽고 있습니다. 전 오늘도 아프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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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근 도토 뭐야. 도토정보. 아프지마 도토 도토정보라고 써있는데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어디 사는 누구시죠? 아 이거 제가. 내가 내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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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S 쪽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. 네. 오늘 기분 어떠세요? 아 기분 제가 방송에 나오고 아 정말 정말 신기하네요. 제가 이거 어디서 나오나요? 아 이거는 이제 네. 제가 개인적으로 가질거기 때문에 아 네. 개인기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아 저것도 왜그러죠 진짜. 아악. 오마이갓. 오마이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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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어디 사는 누구시죠? 네, 저... 덕소 사는 상일입니다. 아니... 덕소는 힙합의 고장이에요. 그 창모씨가... 네, 맞아요. 덕소 출신이잖아요. 같은 고등학교에요, 사실. 고등학교 때 이제 뵀다고 또 그렇게 자주 이렇게 음악적 교류도 있고 아예, 그렇지 않고요. 네, 안녕하세요, 창모씨. 창모씨 너무 랩 잘 듣고 있고요. 어! 화이팅 하세요! 마에스트로 마에스트로 어허 여문아, 그건 아무도 없느냐? 아니, 왜 그러시오? 아니... 어이! 우리 돌쇠가 왜 이래? 그 의원 없나 의원? 허 의원! 허 의원! 이 우리 돌쇠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오 이거? 우리 돌쇠 목이 다쳤어. 제가 한번 진단해보겠습니다. 꼭 잘 좀 봐주시오. 자 일어나 보세요. 이럴 때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. 마사지. 자 갑니다. 23번! 나이 어떻게아 B1! 자 손比세. 이제 23번 했어요? 오 화해졌어 화해졌어. 갑니다. 16살의 설정입니다.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ities 이럴 이건